네, 엊그제 저희가 보험사들 손해율 얘기하면서 야, 이거 진짜 양심이 좀 많이 신경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 한방진료비 또한 폭증을 지금 한 상황이네요. 김종호 기자 네, 오늘도 역시 정직한 보험 가입자분들이 좀 한숨을 내쉬실 것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절반이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중상이나 응급환자가 아니라 가벼운 부상인데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이들이 보험 혜택의 절반을 챙겼다는 건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해 한방진료비가 2019년보다 약 16% 늘어난 1조 1,0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교통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건데요. 이에 따라서 접수된 사고도 1년 새 60만 건 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방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연간 20%씩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5년 만에 3배로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올해는 절반을 넘어서면서 일반 진료비를 역전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떤 한방치료를 받았나 보니까요. 첩약,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처방을 받잖아요. 그 진료비가 2,500억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추나요법이라고 한방비수술치료법이죠. 손으로 척추나 관절, 근육 등을 치료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한 1,200억 정도가 나갔고 약침에도 1,000억 원 정도의 진료비가 쓰였습니다. 이제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또 일반 교통사고 진료비도 정체 상태인데 한방 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한방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살짝 다치신 분들이 보통 한방병원에 가서 길게 입원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곳에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상당히 쓰게 되는 거니까 업계에서 이 부분을 놓고 좀 다양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교통사고 다들 조금씩은 나아보셨을 거예요. 보면 정형외과 쪽 가면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 있고요. 한방병원 가면 조금 호의적인 느낌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우리 좀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유재 기자, 이게 결국 우리가 보험료 인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교통사고, 한의원. 그러면 정말 많은 광고성 기사들이 있을 텐데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고가 아주 격려했더라도 후유증이 무섭다. 그거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기사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병의원에서는 이런 후유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면,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환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과잉 진료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희들의 의문인데요. 실제 이게 송보협회 자료를 좀 보면 2019년 기준으로요. 이 경상 환자의 1인당 한방 진료비 평균이 76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양방은 32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배나 많은 진료비가 나오고 있는 구조고요. 진료 기간도, 이건 2018년 기준인데 한방은 8.9일, 양방은 5.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에서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치료해 주고 진짜 후유증이 없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소비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첩약과 관련해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겠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안 갔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느 기간이 아니라 아예 처방을 안 받겠다가 60%가 넘었습니다. 다 생각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진료를 받는 거고 치료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면 이게 보험 손실, 자동차 보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험 업계에서도 지금 한방병의원의 경상 환자 진료비가 차보험의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차보험 누적 적자가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1년에 1조 원씩도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험료 관련해서는 우리 선량한 보험 가입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나는 아닌데 부글부글 하실 거예요. 대신 주가에서 보험주들은 또 어떨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재희 기자. 보험사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실적 개선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일인데요. 또 전반적으로 보험주 전략을 들어볼 때 코로나19와 좀 연결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접종한다고 해서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손해율 이런 부분이 수익 개선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동안 보험주는 타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그 트리플, 실적 배당 자산 모두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험사의 실적 개선, 주가 상승으로 앞으로는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특히 보험사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일정 부분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운용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해서 그런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보험주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FMC 영향이거든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사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바가 있고 실제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더라도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게다가 자선 가격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 유지하더라도 실질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현재 동결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 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이게 그 실질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때문에 연준이나 국내 기준금리 동결 되더라도 그리고 그게 이어지더라도 현재 보험주의에 있어서는 큰 위험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대다수였습니다. 네